이 조항은 지방세법 제16조 세율 적용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내용에 해당될 경우에 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어떤 경우냐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내가 취득한 부동산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혹은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에 해당될 경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표현을 바꿔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내가 만약에 과밀 억제 권역의 부동산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게 된다면 그것을 본점으로 이용하든 아니면 지점으로 이용하든 바로 여기 이 법률에 명시해 놓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법인 설립 이후 5년이라는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죠. 5년이 지나게 되면 설립 이후 5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년을 일종의 기준처럼 잡아놓은 것인데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설립 이후 5년간 추가로 취득하는 부동산 본점이나 지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과중한 중과세율을 취득세에 적용하는 것이 세법상의 일종의 정책상의 목적입니다만 이미 설립하고 나서 5년간 열심히 사업을 운영을 해왔고 또 5년을 넘겨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과밀 억제권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록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추가적인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계속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적정한 기준을 세법상에서는 5년으로 잡아두고 5년까지 5년 미만일 경우에 과밀 억제권역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상의 취지라든지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고 실제 세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 가능한 업종이면서 법인사업자의 자격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 이후 5년 이상일 경우에 어떤 세율을 적용받는지 보시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50% 감면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50% 감면을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4%에서 2% 0.4%에서 0.2% 0.2에서 0.1 합산 세금이 2.3%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5년이 넘었기 때문에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과밀 억제권역 안에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은 적용받지 않고 입주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50% 감면의 혜택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주 가능한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50% 감면 2.3%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세 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앞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입주 가능한 법인사업자인데 설립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5년 미만이고 또 과밀 억제권역의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율을 보시면 일반적인 표준 세율은 4.6%를 적용을 받겠습니다만 지금 명시해드린 5년 미만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의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는 법인 입주 가능한 법인의 경우에는 4.7%라는 약간은 좀 익숙하지 않은 세금,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최종적으로 4.7%로 도출이 되는지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지방세법 제13조에 의해서 앞서서 한참 설명을 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과밀 억제권역에 취득을 할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 법률 조항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세무로 환원을 시키게 되면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겠죠. 취득세 표준 세율의 3배를 곱한 다음에 중과기준 세율 2%의 2배를 곱한 금액만큼 그 세율만큼 빼주는 겁니다. 그 결과치가 8%가 나오는 것이죠. 일단은 중과기준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왜? 5년 미만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주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50% 감면 또한 추가적으로 사후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죠. 일단은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되 50% 감면도 동시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중과세율 적용한 8%에서 50% 감면을 받았을 때 4%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역시나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해서 이 식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취득세 표준 세율에서 2%를 차감한 다음에 3배를 곱하고 또 최종적으로 100분의 20을 곱해서 1.2%로 도출이 됩니다. 또 역시나 취득세 감면율만큼 지방교육세도 감면을 받기 때문에 50% 감면율을 적용을 해서 1.2에서 0.6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따라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농특세법 제5조에 의해서 취득세 표준 세율 대신에 2%를 기준으로 해서 3배를 곱하고 이 취득세의 계산식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3배를 곱하고 또 중과기준 세율 2%에 2배를 곱한 금액만큼 차감을 한 다음에 취득세 감면율 50%만큼 감면을 시켜주고 이 과표에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100분의 10을 곱해서 0.1%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법상의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절대 상관없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고 다만 약간은 특이한 4.7%라는 세율이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만 참고로 천천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식에 의해서 도출된 각각의 세목별 세율을 다 합쳤을 때 4.7%라는 세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조를 크게 짚어서 기억을 해보신다면 중과기준 세율을 먼저 적용을 하고 왜? 5년 미만의 법인이기 때문에 중과기준 세율을 적용을 하고 과밀 억제 권역의 5년 미만의 법인이기 때문에 중과기준 세율을 적용을 하고 하지만 입주 가능한 법인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50% 감면까지도 또 적용을 하고 이 중에 중과기준 세율과 또 감면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7%로 세율이 정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